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 발음 교정 설명 21번째 시간이구요. 중둔 영단어 필수편 42페이지, 영화 회화 필수단어 42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거죠.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알림이 뜨니까 알림 설정을 안하더라도 좀 유튜브에 들어오면 이게 뜨죠.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lad, Pleased는 다는데요. Glad는 기쁨이죠. Glad 기쁨이고 Pleased도 기쁨입니다. Pleased입니다. Z 발음과 Z 발음과 D 발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Pleased, Z, Z 이렇게 의 발음이 없습니다. 의 발음이 없어서 Z, Z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의식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다. Pleased는 기쁘게 하다인데, Pleased라면 기쁨이라는 과거분사에요.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수동의 형용사의 의미가 있죠. 수동의 형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다 얽혀있어요. 단어가 문법에 얽혀있고 문법에 단어 영향을 주고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고 단어를 알아야 또 문법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얽혀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분사는 독립적인 형용사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Pleased처럼. Pleased가 즐겁게 해주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수동의 형용사가 돼서 기뻐진이죠. 기뻐진. 그래서 기쁜이란 뜻의 Pleased가 된 거고요. Pleasant는 Please에, Please에다가 Ant를 붙인 건데 Pleasant는 형용사로 즐거운 You can입니다. Pleasant, 즐거운 You can. Pleasure. Please에서 그죠? E를 버리고 You can 붙이면 Pleasure인데요. 얘는 명사로 Pleasure는 즐거움, 기쁨이에요. 즐거움, 기쁨. Thank you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대답이 You're welcome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My Pleasure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쓰는 말인데 My Pleasure. 제가 더 기뻐요. 이런 뜻이죠. 제가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워요.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즐겁고 기분이 좋네요. 참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My Pleasur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Pleasure입니다. Pleasure. Pleasure에서 이렇게 다 파생돼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죠. 학교에 왜 가죠?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Go to school은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 공부. 공부하러 가는 거고 Go to the school은 공부가 아니라 공부 말고 다른 이유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생 때는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부하러 가는 거지만 그렇죠? 부모님이 학교에 갈 수도 있죠? 그때는 Go to the school 하면 공부 말고 다른 일로 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공부 외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그것도 Go to the school입니다. 이 Church도 마찬가지예요. Go to church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요. Go to the church 하면 그 교회에 예배 말고 Church는 교회나 성당을 얘기합니다. 교회나 성당을 예배 이외의 이유로 방문을 하는 게 Go to the church입니다. 짐은 체육관이죠. 짐네이점의 앞에 GYM만 떼서 짐이라고 짧게 쓰고 있죠. 짐, 짐네이점 체육관입니다. 짐, 짐네이점 체육관 러브는 러브는 론이가 아니라 러블리죠. 러블리, 러브는 사랑이고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러블리 하면 사랑스러운입니다. 사랑스러운입니다.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죠. 해석이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PE는 뭐냐면 Physical Education이에요. Physical Education. Physical은 물질의, 육체의, 자연의죠. 물질의, 물질의, 육체의, 자연의 라는 뜻입니다. Physics 하면 뭐죠?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Physics. Physical에다가 physical에다가 A를 빼고 S를 붙이면 물리학인데 물리학이 뭐예요? 물리학이. 이거예요. 바로 물질의, 그리고 육체의, 자연의 그런 현상들을 숫자로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놓은 게 물리학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여기서 Physical은 물질의, 육체의, 자연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가 Physical Education이에요. Physical Education. E는 Education입니다. Education. Edu, C-A-T-I-O-N Education.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질 교육이 아니라 육체 교육입니다. 육체 교육이 뭐예요? 체육이죠. PE는 체육입니다. 체육. PE, 체육. Physical Education입니다. Physical Education. 이 PH는 F 발음이죠. F 발음은 F 발음은 윗니발로 알림프를 깨무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깨무는 소리입니다. 윗니발이고 아래는 입술이에요. 소리가 이렇게 윗니발과 아래는 입술 사이를 삐져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F입니다. 다 잘해요. 욕 다 하잖아요. 그죠? F, man. 이렇게 F, man. 이렇게 할 때 그 F 그 느낌의 F를 내서 Physical 하시면 됩니다. Physical 물질의, 육체의, 자연의 그 욕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니까 쓰지 마세요. 욕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나 이런 데에는 욕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액션씬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 욕하잖아요. 다 그렇게 욕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저도 욕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정말 아주 화가 날 때나 하지. 평상시에 맨날 욕하는 게 아니죠. 없어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학생들도 이게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하지 말고 바른말, 고운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Physical 물질의, 육체의, 자연의입니다. 영화나는 애들도 다 F, F, F 하는 거 아닙니다. 걔들 그렇게 격 있는 말투 아닙니다. 아니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죠. 너무 저급스럽게 푹푹푹 하면 달리면 안 돼요. 영화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